믿고 듣는 비투비의 메인보컬이죠 성욱 강진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꼭 아들과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두운 곳에 선을 내밀어 갈려 주의야 선을 내밀어 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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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때 이후에 그 방송에 아들 어머니 좋아하셨어요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 관두고 음악을 하시고 싶다고 하신다고 진짜로 원래 일을 하고 계신데 그만두고 그 정도로 음악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 만약에 진짜 어머니께서 나 데뷔할래 너네 후배로 너네 회사 들어오는 거 그래 그래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? 믿어드리겠어요? 아니면 한 번은 혼자 오늘 근데 혼자 나온다고 그랬더니 섭섭해하진 않으셨어요? 방청하러 오셨어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기운을 까먹지 않기 위해 익숙해셔야 되거든요 오늘 목표 뭡니까? 많은 분들께서 보컬리스트 서은광이구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선배들이 다 응원해주세요 서은광이 서은광이지 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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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기